오늘은 촬영하는 날입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날이고 제일 힘든 날이 되겠죠. 일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 그 너무 달라졌어. 어떻게 받았는지 알겠지. 이제 촬영 체크인을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관객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관객들이 지금 공연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인터뷰 같은 것도 찍고 이것저것 하러 지금 다른 출연자들 대기 중인데 와 있습니다. 좀 더 땀을 흘리고 있네요. 촬영이 막 끝났습니다. 막 끝나고 다 정리하고 이제 호텔로 돌아왔는데요. 촬영 어땠죠?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과는 얘기하면 안 되죠. 아 맞네요. 우리 스포일러는 하면 안 되니까 아휴 짐 옮기고 힘들었다 오늘. 가서 맥주 한잔. 저희는 원래 밥을 먹으려고 했어요. 밥 먹고선 좀 성당 구경 가려고 했는데 아니 식당이 영업시간이 끝나가지고 맥주밖에 안 된대요. 음식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 하루종일 아무것도 못 먹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일단 그거 보러 가고 있습니다. 성당 보러 가고 있어요. 그래도 거리가 너무 이뻐가지고 외국어 느낌 나고 좋네요. 근데 배고파 죽겠다. 정말 응원하다. 유럽을 와야 돼. 유럽 오면 이런 걸 느낄 수 있다고. 아 다만 아쉬운 건 여자랑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랑 와도 그렇지만 우와 저도요 아무튼 성당 진짜 이쁘네요 여기 저희 브레멘 성당 앞에 와 있습니다 와 진짜 진짜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고요 너무 이쁘고 여기 건물들이 뒤에 보이시죠 다 이렇게 싹 보여드릴게요 건물들이 다 이뻐 어디 영화에서 보는 건물들 같아 오길 잘했다 그래 밥보다는 이런 거 보고 가는 게 낫죠 밥은 한국 가서 막 먹방 해도 되고 푸드파이프터 해도 되고 다 할 수 있거든요 와 근데 여기 너무 이쁘다 강남의 하늘이 명옥을 만들살면 강남의 하늘이 명옥을 만들살면 두 명옥의 하늘이 명옥을 만들살면 논옥에 담을 제가 대형 Про다다보는 랜덤의 하늘이 명옥은 정생 제발 달달한 앨범을 만들어 smg 중요한 앨범의 하늘이 명옥을 끌고 그 후회의 하늘이 명옥을 배우기 또 어떤 그런 앨범을 내 ? 그냥 열심히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